어깨를 잡으세요. 어깨를. 야, 직직폭폭. 어깨를 잡았어? 재유? 어? 어깨, 어깨, 어깨. 어깨, 어깨, 어깨. 어깨, 어깨, 어깨. 어깨 하라고? 일로 오세요. 근데 이 한 대는 진짜 아예 안 보인다. 아예 뭐야? 아니, 눈을 그냥 감게는 안 들어. 감게는 안 들어갔는데. 오, 나 넘어질 것 같은데? 아, 제형, 뭘 또 넘어져. 어, 내 손가락 누구 입에 들어갔어? 어깨를 잡으시고요. 자, 갈게요. 어, 야, 간다. 야, 간다, 태형아 간다. 오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아, 무서워. 나 없어. 아, 약간 방탄출 게임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. 야, 너 왜 안 가? 어, 야, 잠깐만, 나 놓쳤어. 너 놓쳤어. 태형이 놓쳤어요, 태형이. 아, 진짜 가지가지들 안다, 진짜. 야, 뭐 걸어오는 것도 못하냐? 야, 놓치지 않게 목을 잡아. 걸어오는 것도 못해. 어, 간다. 아, 위쯤 되면 잠깐만. 야, 화이트 벽에 부딪힐 것 같은데? 아, 야. 뭐야, 야, 야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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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야, 진짜, 저. 야, 이렇게까지 안다고? 야, 아와라트 찍는 거 아니야? 형, 저희 속은 것 같아요. 자, 하이브를. 어, 왜 지하 4층이지? 어, 잠시만요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아, 나 이 선도 나 불안한데. 어, 야, 이거 누구야? 야, 이거 지하잖아. 이거 주차장 아니야? 어, 주차장이네. 자, 여기서 한 분씩. 한 분씩? 자, 태형 씨부터. 기다리고 계세요. 어? 어, 야. 어, 저거 봐. 야, 나 이거 너무 무서워. 아니, 아니, 근데 뭔가 재밌을 것 같아. 야, 살아서 뭐다? 살려라. 야, 방탈출 카페 가는 것 같은데, 진짜 레알? 아이, 설마. 반대 벗어도 된다고요? 네. 저희 옆에 있습니다. 태형 씨, 차 안내해 주세요. 반대를 벗어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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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